우리 진심이다, 진심이야. 너무 진심이야. 사실 저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는 땡땡이 뿔까지 달리는 거지. 아니, 이거보다는 요즘은 이런 거 입어야지. 오, 정말요? 대박. 즐겨주세요. 결정한 거예요? 누구지? 아니, 근데. 미끼, 미끼. 아, 진짜 가고 싶다. 싹 누워서 그냥 있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. 이러면 기대하지 마. 어머, 어머. 공사가 엄청 큰 거죠. 가사가 좋네. 부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택시 혼자 하셨어요. 그래요? 고기 구워 먹고. 원래 로망이 그거였잖아요. 깔고 앉아서 고기 구워 먹으면 술 단련하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것도 요즘 나중에 던지고 받는 거. 아, 그래. 골격 난다. 다나한테 내가 오늘? 우와. 예, 예, 좋습니다. 맞아요, 예. 왜 그러지? 아니, 근데 다나이 오빠는 왜 새로운 챌린지 아니에요, 이거? 마포대기는 무너졌냐, 이 새끼야? 당연히 없지. 아니, 아니. 근데 어디 있어? 얘들아 빵 터졌어요. 얘들아 괜찮아? 귀여워? 여전히 귀여워? 귀여워. 어떡해. 어? 우와 스트라이크. 우와 스트라이크. 그렇게 좀 뭐 힘들었던 얘기하는 자리일까. 아이고. 어색해. 어머. 잘했어, 잘했어. 우와. 우와. 오. 그래요. 똑같이 마냥 떨어질 때 이제 캠이스크리라는 게 이래야. 안도의 자기. 저렇게 들어오면 울어. 안 돼. 안 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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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서 몰라요. 그렇게 하는데 자꾸 이상하죠? 자, 이쯤에서 우리 보시는 데 오글오글 감상 퓁 한줄씩 한번 해볼까요? 오. 오. 여러분, 혹시 좋아하는 실 있으세요? 저는 오늘부터 방호신. 오, 잘했어, 잘했어. 오우. 야, 우리 이거 빼고 안 되냐? 그러니까.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이게 나왔어요, 이게 나왔으니까. 이게 재밌나 봐. 이게 괜찮아요. 아, 나 얼굴 막 빨개지겠어.